오늘 작업은 대단위 전원주택에 수영장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진공펌프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위 전원주택에 수영장 청소 왔습니다. 이제 물 뽑아주세요. 나의 장들은 먹기 때문에 그 방향에 힘이 자는 모습을 많이 하세요. 아, 이거 빵구마 하는거 아냐? 네, 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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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힘들다. 지기지 않으면, 하여는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쫘다. 내려야 하겠습니다. 저거 미세우고, 지기지 않으면, 저거 미세우면, 진공 펌프 다음에 경기 압력 차이를 혹시 본 영상이랑 느껴보시나요? 여기 오줌빨이 오줌빨이 아니지 여기 봤을때 아까는 여기까지 갔었죠?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나가요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아요 이거 아까 물량보면은 5배 이상은 나겠네요 5배 이상은 나겠네요 지점이 틀려 지점이 일부러 여기에 맞춰놓은건 아니잖아요 하수구 맞추는건 아니잖아요 이거 딱 맞는데? 수영장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압으로 수영장 마무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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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